와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즐거워 이렇게 사진 경주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경주에 왔습니다 저번에 대구를 갔다가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경주로 왔는데요 와 사람 많아요 차가 벌써 밀려 그러네 평일인데 곧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점심을 일단 먹으러 갈 건데 여기가 신라재면이라는 데인데 낙지칼국수 그게 되게 유명하대요 요새 이 어플 되게 좋은 어플이 많아져가지고 보니까 대기가 가능하더라고요 대기를 미리 해놨고 대기를 미리 해놨고 그것을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약 300미터 정도 날씨가 좀 끄리다 하늘이 오늘은 좀 안 예쁘다 하늘이 오늘은 좀 안 예쁘다 여러분 간신히 주차했어요 와 사람 진짜 많고 일단 점심 이거 예약 테이블링 빨리 회의 확정 지어달라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신없다 신라재면 신라재면 취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현재 대기 38팀 하 여기 메뉴도 어플로 주문을 했고 저희는 낙지칼국수만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오늘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만 먹고 황리당길에서 군것질도 좀 하고 벚꽃 보고 뭐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낙지 그리고 칼국수면이 이렇게 오 엄청나다 그치 볶음 칼국수 같네 약간 그런건가봐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낙지가 엄청 통통해요 문어 아니야? 그러니까 문어다리 같다 약간 고춧가루 밖에 없어서 뭐가 또 같은 돛밥라면맛 나는 것 같아요 볶음우도? 약간 그런 느낌? 맛있다! 와 내 스타일! 약간 볶음 그런 라면? 볶음 짬뽕 아 약간 볶음 해맑 잡고 맞아 맛있지 근데 이거 보통 맛으로 시키길 잘했어 좀 매웠을 것 같아 마음같다 저는 이거 비빔밥이라도 좀 먹고 싶은데 맛있어 맛있어 먹을게 너무 맛있어 근데 군것질도 좀 하고 싶고 이래서 아쉽지만 아쉬울 때 떠나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곳은 어디에 이렇게 서 있어도 포토스파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쉽고 아쉽고 여러분 저 이거 벚꽃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기다려주시기 꽈배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벚꽃 아이스크림 오 여기 예쁘게 나오겠다 그치? 어때? 우와 이쁜 딸기 우유 Romans 아이스크림 뭔가 되게 화사한 느낌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하고 벚꽃 냄새도 나고 벚꽃 냄새가 나? 근처에 벚꽃이 없는데? 분위기! 무드가 없어 오빠는 개코네 개코 여러분 여기 황남두꺼비 맛집인 것 같은데요? 못 판대요? 저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아요. 먹고 싶다. 이리 와봐봐. 아 헐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그치? 아 이렇게 처마에 앉아서 너무 괜찮다. 그치? 응.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거리가? 이거 먹어보자. 그니까. 10원빵 먹어봐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저 10원빵 하나만 주세요. 진짜 10원짜리 같네? 진짜 10원짜리 같네? 잘 일어난다. 또 늘리고 싶어, 너. 또 늘리고 싶어, 너. 이렇게 예쁜 한복도 대여할 수 있어요. 저 옥수수 하나 먹고 싶어. 먹어. 먹어볼래? 응. 황남 옥수수. 뭐 먹을 거야? 나 황남 먹을래, 그냥 황남.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진. 여러분 이거 옥수수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안에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요? 아니? 이건 그냥 콘옥수수? 여러분 이거 봐요. 옥수수 튀긴 것 같은데 맛있어요. 맥주 마시고 싶어요. 약간 저번에 왔을 때는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서 조금 아쉬웠는데 진짜로 자유가 온 것 같아요. 와 되게 높다. 왕들의 묘지니까. 나도 저 의상 한 번 입고 싶다. 조선시대 한복이 아니라 한국시대 한복이 아니라. 아 그니까 그니까. 입어보고 싶어 나도. 길 따라 벚꽃이 살짝 폈네. 여기가 어디야? 송성대 가는 길. 아 동궁과 월지랑 이렇게 쭉 같이. 길이 너무 예뻐. 여러분 벚꽃 좀 보세요. 귀여워. 너무 예뻐. 완전 다 벚꽃이야. 여기 지금. 동궁과 월지입니다. 귀여워. 여러분. 짠. 여기 동궁과 월지입니다. 원래 여기가 야경이 진짜 예쁘기로 유명한데. 저희는 밤에만 와봐가지고 낮에 한 번 들어왔어요. 벚꽃도 낮에 봐야돼. 그러니까 벚꽃도 낮에 보고. 야경도 예쁩니다. 우리 영상에 있어. 맞아 저희 영상. 1년 전쯤 영상에 있어요. 맥경 나지 여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봤거든. 여기 혼자 떠있는. 아 맞아 맞아. 여기 낮이랑 밤이랑 엄청 다르네요.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다. 그치. 낮은 처음 왔네. 좋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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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여러분. 다 벚꽃이에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동궁과 월지가 낮에 오니까. 이 공간이 사람이 없어서. 포토 스팟인데요. 아주 좋아 그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호텔 가서 좀 쉬다가. 저녁도 먹고. 야경도 구경할 거예요. 호텔도 벚꽃 명소라 하지 않았어? 우리 가는 지금 숙소가. 이 경주 벚꽃 시즌에. 가장 추천이 많은 숙소래. 아 그래? 바로. 경주 힐튼 호텔입니다. 레이크 뷰로 예약해놨지. 자. 도착했습니다. 사람 많다 엄청 많네. 지금 체크인 하려고 번호표 뽑았는데. 이제 96번이고. 대기가. 27분. 33분 정도 기다려야 돼. 30분 정도. 있어야 되겠다. 엄청난데. 와 엄청나다 진짜. 사람 많다. 기다리지 뭐. 그냥 기다려가지고. 방 들어왔습니다. 형 깔끔하고 방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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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진짜 좋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그 보문. 호수? 보문 단지. 거기여서. 오. 그러고보고 지금. 지금 놀이기구. 너무 무서워요. 지금 놀이공원도 보이고. 벚꽃도 너무 예쁘게 보이고.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경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임재가 있어. 뭔데? 역광이라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 아침에 좀 예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좀 자세히 찍어드려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녁 먹으러 왔어요. 오늘. 먹을 건. 여기 뒤에 보이시는. 수제맥주. 수제맥주집인데. 엄청 유명하대요. 화수브루어리? 거기라고 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황룡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 벚꽃뷰 명소래요. 이렇게 찍은 건 아닌가? 아니 아니야. 길 이렇게. 예쁘게 돼있어. 거긴. 근데 여기서 봐도 되게 아름다운데? 여기다. 양조장. 크다. 가봅시다. 기대된다. 여기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팔더라? 스테이크가 좀 싼 것 같아. 응. 값도 괜찮고 양도 많대. 양 접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넣고 주문하시면 양 드실 거예요? 네. 스테이크 찍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여기 야외에서 이제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짱 좋아요. 여기가 셀프 서비스래요. 이걸로 이제 찍으면 되나 봐. 팔에다가 차고 하면 더 편하겠지? 한 사람당 하나만 하면 되나 봐. 잠깐만. 이렇게 끼고. 가보겠습니다.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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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야지. 뭐 먹을 거야? 스테이크 먹자. 오 마이 갓. 그러면 피자나 먹자. 그릇. 이거 먹자. 할라핀은 페퍼로니. 매운 거? 되게 맵다던데? 많이 매워? 그럼 페퍼로니? 맞는 거. 치킨, 치킨 먹자. 그럼 치킨. 프리스피? 이렇게 먹을까? 됐다. 그리고 잔을 골라야 되는데 뭐 할 거야 오빠는? 나는 이거 난 이거 할래. 이거 하고 CC로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만큼 주유 있잖아. 주유하듯이. 이거를 어떻게 세척하는 거야? 아까. 눌러봐. 놀랬어? 깨지는 줄 알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하고 아니. 약간 올리고 터치해야지. 상대에서. 아니 나오잖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까. 근데 이렇게 따르는 거 맞아요? 아니야. 거품 너무 많잖아. 너무 일찍 기울였잖아. 맞나요? 완전 빵점짜리로 따랐어. 오빠 해봐봐. 그걸로 할 거야? 오 됐다. 오 됐다. 지금 긁여줘야지. 오빠 잘했어. 오빠 잘했어. 기본 아니야. 그걸로 잘했어. 그걸로 잘했어. 주유하듯이 올라간다. 그리고 리터당 단위. 그. 그러네. 잘 따랐다. 네. 너무 잘 따랐다. 나도 따라줘라. 가자. 오. 유자향 되게 강하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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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도 좋고 맛도 좋네. 그치. 약간 씁쓸한 맛이 좀 강하네. 오. 난 좋아 이런 거. 오빠 것도 조금만 맛볼게. 오. 맛있다 이거. 뭐였어? IPA. 맛있다 맛있다. 약간 블랑 같기도 하네 이건.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맥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고. 골라 맛있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치킨의 퀄리티야. 혹시 담요 하나 갖다 드릴까요? 네.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뭐야. 피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치킨이 뭔가. 근데 밖이 서늘해서 피자가 빨리 식긴 하겠다. 어. 그게 좀 그치. 오. 오. 이게 되게 두툼해요. 치즈도 엄청 두툼해. 우와. 나 이런 피자는 또 처음에 해. 응. 나도. 오빠 양. 자. 고마워. 밥. 고마워. 남은 şurup. 와. 피자. 이거 너무 떨려.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 머리카락도 먹었어요. 그래. 피자 진짜 맛있어요. 피자 맛있어? 치즈가 엄청 듬뿍 들어가있어. 맛있게 생겼는데? 먹어볼까? 응. 양념소스도 있네? 소리도 들려. 이거 좀 아삭. 아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맥주도 좋고. 나 취하고 싶은 그런 나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행복합시다. 치킨도 맛있게 생기고. 피자박. 피자도 맛있게 생기고, 가은이도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어. 빵이 겉에 진짜 바삭하고 속이 되게 폭신폭신한. 양념소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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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 나 다른 거 마셔봐야지. 우와 여러분 지금 숙소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예뻐요. 산책로 같아요. 아 여기? 와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여기 내일 낮에 한번 좀 돌다가자. 낮에 가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예쁘다. 같이 놀아봐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오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얼굴이 땡글이가 됐어요. 원래 땡글해. 알아. 여러분 저희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아 너무 예뻐요. 지금 가는 팝쇼의 이름은? 예스토데이. 이건 뭐야? I want you to run away. 아 너무 예뻐요. 카페 그 자체. 카페 그 자체? 처음 데로 밖에 나왔네. 응. 햇볕 니까 좋다. 그늘에 앉아서 무슨 햇볕 쨔. 아니 딱 좋아 지금. 과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좋다고. 그늘에 앉아서 무슨 햇볕을 해줘야해? 딱 좋아 지금. 과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좋다고. 그 유명한 흥무로 벚꽃길. 들어갈게요. 다 벚꽃이네? 여기가? 다 벚꽃이네. 예쁘긴 하다. 대박. 좋긴 좋은데. 아니 이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와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저기 뭐 포장마차 같은 데가 있네. 너무 예쁘다. 여기 좀 내리고 싶다 뭔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차금지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아 안 되지. 저 주차장에서 해야지. 와 너무 예뻐. 여러분 여기는 월정교라는 곳인데요. 저도 처음 와봤어요. 근데 너무 뒤에 지금 벚꽃으로 예쁘게 물들었고. 여기가 포토스팟인가봐요.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저 뒤에 한번 가볼래? 저 뒤에 한번 가볼래? 저기가 교촌마을? 아니야? 모르겠어. 유명하던데 거기도? 여기. 근데 진짜 예쁘다. 저기로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나 봐. 가보자. 아 이렇게 건너가 보자. 이거 아래보고 건너야 돼. 앞보고 건너면 푹 빠져. 이렇게 보니까 더 괜찮네. 이거 매월 300병만 판매하신다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와 가보자. 여러분 이수리인가봐요. 교동의 비주. 이건 사가고 싶은 게 매달 300병만 한정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한 명 사가자. 교동의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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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의 비주.